안녕하세요. 팔레용보험정기 판비안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자 팔레용보험 인사 대장의 소송과 파산 선고 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3년 10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 그 17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집회에 관한 이의 신청이고요. 신청일은 농협중앙회, 농협회가 특별항고를 했는데 특별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사건은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경매 절차라는 것은 이미 경매를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을 모아서 채권 신고를 받고 채권 신고를 받은 다음에 배당 신고를 하게 되죠. 배당 신고를 하고 배당 경매가 되면 그 되면 배당 경락일에 경락금을 받아서 배당금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당금이 다 수령이 되면 경매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되고 종료되기 전에 이 채무자금 소유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당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배당기일까지 해서 배당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배당까지 누구에게 배당하는 데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누군가가 그 배당액이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한 거죠. 누가 이 사건을 특별항고인인 농협중앙회인가 특정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파산 관여인 선임 사실을 집행변에 통지하면서 경매 절차 속행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겁니다. 신청인은 배당기일에서 다른 채권자인 장흥군의 배당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죠. 그래서 신청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은 승소를 한 겁니다. 장흥군보다 농협중앙회가 먼저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런데 집행법원은 유보된 배당금을 모두 파산 관여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에 배당을 하니까 이 농협중앙회가 아니 나는 배당이일을 했고 이미 끝났고 배당이일을 해도 이건 내꺼고 장흥군이야 나 둘 중에 한 번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승소까지 했으니까 이 돈은 나한테 줘야지 왜 파산 관여인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배당계일에서 배당이 된 후에 됐을 때 배당이일이 있어서 배당액이 공탁된 상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파산 관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은 파산 관여인에게 지급이 되는가 아니면 배당이일을 한 그 당사자에게 지급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일을 해도 승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배당이일이 있어서 배당액이 유보된 상태는 집행 절차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 즉 아직 집행 절차가 종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파산 선고가 있었다면 별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나머지 전부는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 관여인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산 선고가 있으면 별채권자 이 사람은 이제 그 별도가 파산 자체에서 아예 제외되는 담보권자를 말합니다. 그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이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파산 관여인에게 주고 파산 관여인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안분 배당. 그래서 배당이일 등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고 그 배당이일 소송에서 청군이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훈군에 배당된 금액을 파산 관여인에게 가게 되고 파산 관여인은 이거를 가지고 농협 중앙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한테 다 확인을 해서 나눠주는 그 파산 재단에 넣어서 그걸 나누라는 거죠. 결국은 농협 중앙에는 이의를 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 것과 똑같게 된 거죠. 결국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받은 채권자의 채권액은 공탁이 됩니다. 이의가 없는 배당금은 배당표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모두 지급이 됩니다. 이 사건 신청인 농협 중앙에는 배당이의를 해가지고 승소까지 했지만 파산 선고로 인해서 공탁된 돈을 못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 관여인이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한 채권자에게 먼저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배당이의로 인해 강제집행위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논리적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절차가 종료되기, 강제집행위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파산 관여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모두 파산 관여인에게 지급하게 되면서 결국은 원고는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 항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